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이번 마우스 수리 영상은 MSI의 GM41번 모델 이 모델 분해하고 수리한 영상까지 갈 거고요. 스위치는 후아노 제품의 블루쉘 블루닷 제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수동납업 입기로 해서 작업한 영상으로 가보고 나사는 여기랑 여기 두 개 이쪽에 구멍을 내서 나사를 열어주면 됩니다. 테이프를 뜯으면 지저분해지니까요. 하단에 마우스 피트 쪽에도 나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습니다. 개봉하면 배터리랑 제거해주고 스위치는 이쪽 보드에 달려있고 옴론 차이나 제품 주황색 스위치가 들어가 있네요. 6천만 회짜리 제품이네요. 3천만 회짜리 제품이라고 sever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납이 떨어졌다고 하면 납을 흡입하셨으면 핀셋 이렇게 살짝 찔러놓고 이 장력으로, 이 열리는 장력으로 살짝 걸어만 놓으면 납 녹으면서 이렇게 뽕 빠지는 것도 팁입니다. 집에 도구가 없으면 이렇게라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살짝 녹여가면서 세 곳을 같이 녹여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거의 끝날 때쯤에 살짝 흔들면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이쪽도 똑같이 구멍에다가 핀 하나 꽂고 빈 공간에다가 하나 이렇게 넣어서 열릴 수 있도록 잡아주고 살짝 다 녹여서 살짝 흔들면이 될 수 있도록 하죠. 살짝 흔들면이 될 수 있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잘 녹여주면 스위치는 잘 빠집니다. 락스 올려주고. 자, 스위치 빠진 쪽에 스위치 꼭 까먹지 말고 껴주고 전원 온, 오프 하는 스위치 핀 이렇게 들어가서 통과하는 모델이예요 핀 꽂아주고 밑에 반 통과돼서 딱 들어가고 스위치 대고 나사 조여주고 사과 오이 사과 사과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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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물이 물이 스위치, 왼쪽, 오른쪽 클릭, 위아래, 사이드 스위치, 왼쪽 스위치, 아주 좋아요. 광, 컴, 1,2,3,4,5,6,8,9,10, 1,2,3,4,5,6,8,9,10. 네, 오늘은 MSI GM41 라이트 웨이트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뭐 저중량 무선 마우스네요. 마우스 휠 클릭감 좋고 휠 좋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